두 번째 자막 네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을 하라고 해요 고개요 저거 다 만나야 해요 위아래를 볼 예정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? 위, 아래, 위, 위 다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아를 불러주실거죠? 네! 오늘 EXID 메양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EXID는 미아를 불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EXID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EXI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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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언니! ! 언니! 언니!